서울시가 50인미만의 산업재해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퀵서비스, 건물관리,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이며 올해는 음식숙박업도 추가했습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또는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합니다.